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는 주간아이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고고씽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는데 오늘 주간아이돌에 뭐야 깜놀을 나왔는데요? 아 깜놀 미안합니다. 서프라이즈로 저희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엄청난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이 친구들을 만나봤는데 이 친구들은 달라딜라 예 자 믿지 여러분 드디어 이분들이 오셨습니다. 바로 잇지 여러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잇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잇지 여러분. 자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잇지 리더 예지입니다. 안녕 믿지들 안녕하세요 잇지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진이에요. 안녕하세요 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에요 반가워요. 잇지 안녕. 야 이렇게 잇지 여러분들이 주간아이돌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간아이돌 촬영 어떠세요 지금까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아이돌 오늘 잇지 편에 대한 스포를 좀 해주세요. 한 가지씩. 주간아이돌 잇지 편에는 뭐가 잇지? 이렇게. 잇지에는 잇지는 한 명씩. 이게 어려우면 자기가 재밌었던 것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지씨는 있었잖아요. 예지는 촉이 좋지. 맞아요. 맞어. 어떻게 좋은지 본방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사실 오늘 촬영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주간아에서 정말 저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정말 여러 코너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정말 MC 세 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맞아 맞아. 과연 어떤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을지. 과연.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꿀잼이에요. 오 채령씨가 보장해 줬어. 자. 예지언니는 그레이 색을 좋아합니다. 와 대박. 야 대박 너무 잘한다. 근데 저 잠깐. 누구세요. 누구세요. 금방 지나가요. 저 금방 지나갑니다. 바위야 뭐야 바위. 저 바위 아니고요. 금방 지나가는데. 잇지 여러분들이 예능감이 정말 잘합니다. 잇지. 잠시 후에 뵐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이돌 챔프 앱에서 투표를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팬분들께서 우리 잇지에게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을 애교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씩 짧게 애교 가능할까요. 자 한 분씩 들고. 이렇게 뽑아줬어요. 자. 민지 안녕. 들어줄까? 두 손으로 애교를 할 수 있게. 보지 마세요. 자 저희. 봐봐 봐봐. 저희가 볼게요. 잇지씨 애교. 잉.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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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눈 맞았어. 나. 아니야 언니. 아. 하나 둘 셋. 아. 잠시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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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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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일거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아. 라스트. 뭐해. 자 라스트. 라스트. 잇지한테 보여줘. 주간 아이돌. 하나 둘 셋. 주간 아이돌. 와. 정말. 네. 정말. 정말. 정말 애교장인들이신데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게. 네. 컴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신단 말이에요. 컴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래요? 네. 네. 저희. 저희 컴백. 네. 정말 저희도 오래 기다렸고. 믿지도 많이 기다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까지는 공개가 됐죠? 네. 네. 그리고 언젠지. 네. 근데 저 금방 지나갔는데. 들어봤거든요. 네. 확실히. 달라 달라. 노래가.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데요. 진짜 노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아이씨한 여름 보내십니다. 대박. 그리고 저희 컴백 때까지 이렇게 믿지도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또 팬분들이 요청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한 분씩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윙크를 좀 날려달라고. 제가 또 윙크 장인이거든요. 윙크 장인. 사실 윙크를 못하지만. 자. 내용이 뭐였죠? relied. 삐찌 이제跳 isn't happening. amba은 시간이惡 pare Hoje. 민지 진짜 많이 기다렸을텐데.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안녕.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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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안녕하세요 제 팔이 짧은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믿지들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또 만날 텐데 우리 빨리 곧 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류진이에요 믿지 여러분 정말 저희 기다려줘서 감사하고 기다리신 만큼 좋은 노래로 찾아 뵐게요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미찌 사랑해요 미찌 여러분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다들 기대하시죠 여러분들 믿고 기다려주시고요 저희가 함께하는 주간 아이돌은 언제 방송하죠? 8월 7일 수요일 5시 주간 아이돌 본방 사수 여러분들 본방 사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잇지 여러분들과 녹화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곧 빨리 만나요 지금까지 잇지였습니다 안녕 앨범 대박 기다려주세요 안녕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